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공위가 복귀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앞이 깜깜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던 50대 중반의 의사분께서 이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합니다. 정부가 의사인력을 늘리게 되면 전공위는 앞으로 나와서 생업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나와서 취직자리도 힘들고 개업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전공위 때 고생을 사서 해야 됩니까? 돈 안 받고 혹은 적은 돈을 받고 당직을 서가면서 일하라고 해보라고 하면 10중에는 9은 싫습니다. 제가 왜요? 이런 말 나옵니다. 본인한테 당직을 서가며 주당 80시간씩 일해보라고 그러면 수당은 당직비 3만원 이러면 하겠습니까? 몇 년간 기간 정하고 끝나면 월 1,500만 이렇게 하면 하죠. 낮에 일한 것 주 40시간 밤에 일한 걸 퉁쳐서 400에서 합의를 봅니다. 이러면 하나요? 이렇게 아마 봉급이 측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피곤해서 애이 안 할 겁니다. 남이 얼마 벌이든 따질려 들고 집단에 많으니까 적으니까 따질려 드는 것이고 그래 사직했다고 매너 취소 운운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세우고 무조건 내 기준에 따라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극도로 이기적이고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옳고 그름에 대한 사고 없이 자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냥 미노 매너 채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세우고 비난하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공의를 그만두고 이분 말씀은 개인 사직은 합법이고 대량 사직은 개인 사직을 더한 겁니다. 개인 사직이 합법인데 대량 사직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까? 합법이 모이면 불법이 되는 희한한 사고를 가진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중자태를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걸 보시면 의사들이 왜 반발하는지 전공의들이 왜 반발하는지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개별 사직은 합법입니다. 개별 사직을 더하게 되면 집단 사직이 되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에서 뭘 보는 거 하니까 이게 의사들은 예과부터 시작해서 계속 뭘 하는 거야? 과학을 배운 사람들인 거예요.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개별은 합법인데 개별을 더하면 불법이다.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발하는 겁니다. 문과되는 사람들은 과학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행정고시를 할 때는 과학을 여러분들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법고시를 할 때는 뭡니까? 무슨 논리학 같은 걸 배운지 모르겠는데 수십 년간 뭐죠? 현업을 뛰면서 때도 묻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게 과학적 태도라는 게 애시당초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이 글이 투박하지만 이게 과학하는 사람이 자세히 해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별 사직이 합법이면 개별 사직을 더한 집단 사직도 합법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불법이 됩니까? 아이 난 몰라 그냥 면허 취소 그게 이런 박민수 논리고 조경희 논리인 겁니다. 비과학입니다. 비논리 비합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책을 안 한 겁니다. 무슨 이익이 있었으면 질책을 하겠습니까? 왜? 과학하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질책. 여기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인 사직이 화법인데 대량 사직이 불법이 됩니까? 개인 사직을 더한 것이 여러분들 집단 사직인데 남이 일을 하든 말든 개론을 하든 말든 아이를 낳든 말든 의사를 하든 말든 전문의를 하든 말든 전공의를 하든 말든 그만두든 말든 간섭하지 않는 게 민주적입니다. 개인이 결정할 사안이다. 병원이 안 돌아간다. 그건 당신들 일이다. 이 이야기죠. 병원이 안 돌아간다. 돌아와요 전공의. 그건 박민수가 고민해야 되리고 조경희가 여러분 고민해야 되리고 여러분들 한덕수가 고민해야 되리고 윤석열이 고민해야 돼. 왜 본인들이 저질렀습니까? 내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나갔은 문제라면 전공이 나가는 데 일조한 일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도 안 하고 돌아와라. 남이 나간 이유는 해결 안 하고 돌아오고 나가라면 나가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정식으로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니겠지만 과학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를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자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사선생님도 살면 참 힘들겠어요. 내처럼. 왜 그런가 하니까 옳지 않은 것을 보고 옳다고 이야기하고 살아야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밑바닥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이제 미래세대 의사는 냉칠하게 깨어난 자로서 더 민주주의 세상이 되겠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뭐라고 뭐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이익을 너무 해치지 않는 젊은이들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받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노인과 젊은이들의 갈등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존경받겠습니까? 여러분 푸른 책에 민방위복을 앞에 입고 나와서 얼굴에는 주건끼들이니까 주건끼들이니까 저성사장과 많이 붙은 사람이 근엄한 표정을 짓고 돌아와 전공의 돌아와 인턴 면허 취소 근무 유지 명령 사표 수리에서 금지 명령 사표에서 적치 수리 명령 이런 걸 내리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인간들을 존경할 만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완장을 차더라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짜를 진짜로 여러분들 그냥 둔갑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밀어붙이는데 그건 여러분 다 먼 거 아닌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면 나중에 그냥 완전히 파국이 옵니다. 거짓을 참이라 우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젊은 의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야기죠. 나는 부끄러워서 절대 그런 짓을 못하겠습니다. 하기야 선거 부정을 깔아뭉겠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거짓도 덧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아예 그냥 포기했기 때문에 의료사태 이런 거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 거짓을 여러분한테 깔아뭉길 수 있는 사람들을 이미 다 배속까지 다 봤기 때문에. 오늘 의료사태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64세입니다. 연대통령이 64세고 가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대에 나서 건강하게 사는데 사람이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 여러분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의사가 도와주더라도 뭡니까? 본인이 견딜 수 없어 하늘나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통탄하는 것은 지난 여름 2020년부터 시작해서 선거 문제를 4년 다루고 사회적인 이슈에 웬만하면 손을 안 들려고 했지만 이 의료사태를 보면서 너무나 내가 봐도 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를 살겠냐 이야기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야기입니다. 자식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자식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것을 물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자식 세대가 여러분들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료사태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자식 세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자식들이 선거 부정이 일상화된 나라를 물려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해온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합니까? 강아지의 앞날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식들 세대를 하나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다 거짓인 겁니다. 거짓말로 여러분들 사니까 이 거짓을 앞으로 얼마나 벌을 받을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벌을 받겠습니까? 나라를 온전하게 여러분들 죽을 나라를 죽을 민족을 구해줬더만 배가 여러분들 좀 불러지고 난 다음에 온갖 이런 고동과 소무라 이상으로 뭡니까? 악이 창그라는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성이 이번 기회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저 숟가락 손해를 메꾸려면 더 열심히 많이 환자를 봐야 됩니다. 손해를 메꾸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병원을 방문하기 좋게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병원도 중증만 보면 망합니다. 중증 환자를 보려면 의사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위정한 수술을 받으면 호흡기 달고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생명이 잘 유지되는 사람이 중환자인가요? 수술하고 터미네이터처럼 안 좋은 환자가 생명이 돌아옵니까? 순식간에 나빠져 저 세상을 가는데 중환자실에 24시간 대기하려면 의사 한 명이 24시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잘 유지되는 환자는 수술 후 바로 일반 병실로 갑니다. 인건비 따져도 중환자가 봐가지고 대학병원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원은 뭐로 합니까? 중증 질환 중심의 대학병원을 만들겠다. 그렇게 구조개혁을 확 뜯어 고치겠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사가 아니지만 저게 말짱 다 거짓말이라는 게 보이는데 그런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 떠드는 겁니다. 정말 거짓말 천국입니다. 사기 천국이고 진짜 사악함의 천국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들 잘하는지. 원래 조선 사람이 거짓말이 좀 심했죠. 그래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조발 거짓말 좀 하지 말자. 그런데 지금은 좀 먹고 살게 됐는데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됐는데도 거짓말이 아직 좀 심하죠. 여기 의사 선생님 50대 중반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대학병원 중증보험은 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증 중심 대학병원 개혁을 위해서 대학병원을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 웃었네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자입니다.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자기 앞가름 잘하고 자기 책임지는 대한민국에 더 많은 개인주의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집단에 함몰되어 가지고 레밍챗처럼 이리저리 쏠리지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독립적인 자기관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고 자율성을 중요시한다. 개인의 자유와 자기실에 대한 권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평범화를 싫어하고 독별한 걸 추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소중히 여긴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탐구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기 위한 도덕적 입장을 취한다.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 아주 필요한 건전한 개인주의자인 겁니다. 이게 모여서 근대신민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서구사회가 그나마 여러분들 좀 더 안정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월반을 다 해버렸거든요. 책임감 개인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이 개인적인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거나 간섭하는 것을 꺼린다. 현실보다 이상을 중조하시는 경향이 때로는 이상과 현실의 자유로는 갈등을 겪는다. 이게 여러분 개인주의자인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자. 오늘 소개해드린 의사선생님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없는 진정한 개인주의자이니까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